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이런 것도 받아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원생이 오늘 우리 일단 오늘은 꽃철을 팔고 있어요 농장에서 쓰는 너무 많은 꽃철들 다 정리할 때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우물가게 와가지고 지금 꽃철 다 살고 있어요 꽃철을 팔고 있어요 꽃철을 팔고 있어요 꽃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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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토가 진짜 안 깨드네 그래서 황토로 집을 지을 수 있구나 마우스 척 그거 함께 썼어 안녕 안녕 누르는 하나 됐네? 커피 마셔야 돼요